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90세 이상 장소하신 택시기사 스즈키 성을 가진 사람 편의점 직원 이거 어떻게 성공합니까? 현진 추천 택시 투어입니다 선택한 메뉴 스테이트를 현진에게 추천받아야만 드실 수 있는데요 한국 귀국 전까지 드시 못하면 최종 씨의 실패 우리에게 천보의 페럴티가 주어집니다 천보의 페럴티가 주어집니다 천보? 택시기사 구하면 되고 택시기사 많이 계시잖아 편의점 직원이 괜찮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돌려서 매단된 사람이 엉뚱하게 회전초밥을 얘기했다 회전초밥을 먹고 또 다음 볼에 스테이크 라이브 스테이크 얘기를 안 하고 스테이크 나올 때까지 하는 건데 아니 보통 스테이크가 되게 어렵네 그래갖고 아까 밥 먹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군요 아니 우리 왜 먹을 때 그냥 뒀어 우리를 이따가 많이 먹을 거라고 얘기를 안 해줍니까? 아니 나 왜...큰 났다 방구 나올 거 같아요 진짜 방구 나올 거 같아요 진짜 아니 큰일났잖아 옆에 보면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 제가 오키나를 지금부터 3년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왔어요 알아요 그래서 여기 호텔만 처박혀 있다고 오셨잖아요 처박혀있다니? 우리 가족들 처박혀있다니? 아니 불쌍해서 그래 처빈아 오키나 안 와봤지? 진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키나는 제가 유경엄 되니까 저를 따라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무슨 사막도 치고 무슨 지가하냐 제가 하나 좀 나와 아니 일본어 하세요? 너네 아이 너 일본 드라마 대사지 드라마 대사지 무슨 뜻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니 근데 이거는 쓸만하네 와 되게.. 대박 이게 그거 있겠다 옛날에 일본 갔다가 일본으로 물어보려고 오시는 분한테 술 마세요! 아니가죠 술 마세요 술 마세요 야 술 마세요 얘 그런 애야 뭐야 일본어가 돼 자 그러면 저희가 한 분을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딱 찍으셨지? 오빠가 경환 오빠가 형이 제일 먼저 찍어 형은 하지마